슬래피 그라인드 안녕하세요. 오늘 배우실 트릭은 슬래피 그라인드입니다. 슬래피 그라인드는 알리 등의 팝을 치지 않고 무지가 들어갈 수 있는 아진 매치의 그라인드를 보는 트릭을 말하는데요. 슬래피 피프티를 하실 때는 피프티를 하기 편한 자세를 푹 포지션을 하시고 앞꿈치에 힘을 주어서 뒷바퀴가 뜰랑말랑 할 정도의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레츠 진입은 45도 정도가 적당하며 앞서 말했듯이 앞꿈치 쪽에 힘을 주신다면 뒷바퀴가 뜨는 관계로 레츠 진입 시 알리 없이도 레츠로 올라가면 그라인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이처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낮은 레츠들에서 슬래피 그라인드를 하신다면 좀 더 다양한 스테인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슬래피 그라인드였습니다. 슬래피 그룹의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